학교와 관련된 스무 개의 단어 대학 대학 어느 대학 나왔어요? 어느 대학 나왔어요? 교실 교실 교실에서 소랑 피우지 마세요. 교실에서 소랑 피우지 마세요. 교실에서 소랑 피우지 마세요. 선생님 선생님 그녀는 아주 좋은 선생님입니다. 그녀는 아주 좋은 선생님입니다. 학생 학생 나는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나는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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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제 친구 지하입니다. 여기는 제 친구 지하입니다. 여기는 제 친구 지하입니다. 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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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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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책상의 책들을 치웠습니다. I cleared my desk of books. 나는 책상의 책들을 치웠습니다. 나는 책상의 책들을 치웠습니다. 의자 그 책은 누가 쓴 건가요? 그 책은 누가 쓴 건가요? 그 책은 누가 쓴 건가요? 하이트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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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트보드에 내용이 다 지워져 있었습니다. 하이트보드 하이트보드 하이트보드에 내용이 다 지워져 있었습니다. 하이트보드에 내용이 다 지워져 있었습니다. 연필 펜슬 연필 연필 그녀는 연필로 글을 썼습니다. 그녀는 연필로 글을 썼습니다. 그녀는 연필로 글을 썼습니다. 아이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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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패드로 한국어 공부할 시간입니다. It's time to study Korean on my iPad 아이패드로 한국어 공부할 시간입니다. 아이패드로 한국어 공부할 시간입니다.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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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는 하루 종일을 컴퓨터 앞에서 보냅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을 컴퓨터 앞에서 보냅니다. 노트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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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갈 때 그들이 필요한 것은 단지 노트북 뿐입니다. All they need is a laptop when they go to school. 학교 갈 때 그들이 필요한 것은 단지 노트북 뿐입니다. 공부 Study 공부 공부 우리 같이 공부해요. Let's study together. 우리 같이 공부해요. 우리 같이 공부해요. 학습 learning 학습 학습 최종 학습 목표는 무엇인가요? What is the Terminal Learning Objective? 최종 학습 목표는 무엇인가요? 최종 학습 목표는 무엇인가요? 똑똑한 smart 똑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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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도 언니, 못지않게 똑똑합니다. She's just as smart as her sister. 그녀도 언니, 못지않게 똑똑합니다. 그녀도 언니, 못지않게 똑똑합니다. 시험 테스트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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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운전면허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He failed his driving test. 그는 운전면허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운전면허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광호 subject 과목 영어는 내가 제일 잘하는 과목입니다. English is my best favorite subject. 영어는 내가 제일 잘하는 과목입니다. 영어는 내가 제일 잘하는 과목입니다. 체육관 gym 체육관 체육관 식당은 체육관 옆에 있습니다. The commons is next to the gym 식당은 체육관 옆에 있습니다. 식당은 체육관 옆에 있습니다. 식당은 체육관 옆에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식당은 체육관 옆에 Time 식당rato